1.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 굉장한 선언입니다 엄청난 정체성입니다 아주 새로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가능할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주 중요한 구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다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제안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도 묻지 않는다 친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죄 묻지 않는다 책임 묻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벌레리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직분 어떤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오늘 메시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멘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겉모습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하다 오늘 저경기도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에 걸맞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주 오늘 누군가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